대놀의 소통콘텐츠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시청자가 참여하는 만남의 길, 열린 공간 일상부터 여행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반듯하고 곧은 길, 대놀 뉴스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한결같이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정확한 제품 정보를 안내하는 덴탈 인포 시청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연결다리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대놀의 길 그 중심엔 언제나 여러분이 있습니다